이 대화의 영화 세상 엑스 재팬 세대 맞아요? 제 친구들이 불법으로 어디서 다 구해가지고 들었던 엑스 재팬 그럼 엑스 재팬 세대는 보통 나이가 그럼 지금 한 30 사실 저도 조금 늦고요 제 딱 윗세대 형들이니까 40대 초반 40대 네 딱 9대예요 화장도 막 하고 그때 글램 락이라고 해서 글램 락 엄청나게 인기였죠 76년에서 78년생들 네 얼마 전에도 저기 음악 펍 가가지고 요 나이 또래 형들하고 같이 술 마셨는데 다 헤비메탈 좋아하고 그런 선배들이었거든요 그중에 요시키가 강원도 산불 1억을 패척한 거 보니까 우와 자 실시간 예매율이 어떻게 되나요? 네 실시간 예매율은요 현재 생일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.1%고요 2위는 미성년 11.5%인데 둘이 별로 차이가 없죠 한 2% 차이가 납니다 3위는 헬보인데요 9.1% 조금 적은데 되게 강력한 액션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블럭버스터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혹평받고 있어서 혹평 예매율이 별로 높지가 않네요 네 4위가 바이스 부통령 얘기 다룬 생일을 볼 때 미성년이 예고편으로 나오던데 보고 싶더라고요 네 김윤석 배우 타짜에서 아귀 역할 맡았던 그분이 감독 네 감독 데뷔작입니다 많이들 기대를 하셔서 저도 봤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데요 줄거리는 사실 어린아이들 두 명이 주인공입니다 줄이와 유나인데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바람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한 아이는 그러니까 유나는 자기 어머니의 배가 불러오고 있고 캐다 보니까 어 저 남자랑 바람피우고 있네 그리고 줄이도 어 아빠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뒤를 캐 보니까 어느 날 그 아줌마랑 같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이 먼저 알게 되니까 둘이 싸우죠 네 너희 엄마 때문이야 너희 아빠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다 결국은 이 바람피운 게 이제 서로의 배우자들한테 이제 들통이 나게 되는데 아 그래서 뭐 집안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지는 두 가족의 충돌 그리고 또 우정 이런 걸 다룬 영화인데 네 상당히 재밌습니다 김윤석의 감독 데뷔작이고 말만 들으면 완전히 막장인데 약간 그렇죠 그 김윤석 씨의 재발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타짜 얘기했습니다만 김윤석 씨 하면 뭐 형사 역할이라던가 네 좀 마초적인 역할 이런 걸로 생각하시죠 근데 영화를 보시고 나면 와 이렇게 섬세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었어 놀라실 겁니다 이 주연으로 출연한 염정아 씨도 인터뷰를 한 다음에 자기도 영화를 찍고 나서야 김윤석 씨가 이렇게 감성적이고 섬세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스토리라인도 그렇고요 연출 방식도 그렇고 그 대사와의 디테일에 되게 집중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또 상당히 꼼꼼하고 완벽주의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편집을 하도 많이 고쳐서 편집 감독님이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막장 얘기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줄거리만 보면 확실히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뭐 불륜을 소재로 한 가족 드라마이기 때문에 좀 변한 스토리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어쩌면 이렇게 새로운 것 없는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조곤조곤 잘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영화의 장점인데요 물론 아이들의 시선으로 그리는 신선함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대사의 디테일들 그리고 캐릭터들의 좀 의외성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면 흔히 떠오르는 클리셰 아내들의 반응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별로 없고 의외로 되게 차분하게 흘러가는데요 그게 부인이 염정하로 나오고 그렇죠 그런 인간미가 느껴지는 새로운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든 아이들하고 철없는 부모들의 얘기인 것 같은데 김윤석 감독님이 실제로 이게 감독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아쉬운 색인데요 라디오 나와서 인터뷰하신 걸 들었는데 미성년이라는 제목에 어느 정도 주체의식이 있다 뭐냐면 누가 미성년인가 마치 아이들이 다 처리하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스토리입니다 클리셰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렇게 진부한 뻔한 얘기 3355님 김윤석 배우가는 감독으로의 재발견이네요 권지우님 첫 감독 데뷔작이라니 꼭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여기까지는 다 볼까에 관점을 소개해 주셨는데 안 볼까 관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제 개인적인 느낌엔 영화가 중반까지는 정말 잘 흘러갑니다 저도 간단하면서 보는데 후반부에 김윤석 씨가 맞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는 뭔가 흐름이 툭 끊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몰입이 좀 깨지더라고요 이건 좀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댓글들이 엄청 달리는데 마지막 장면이 조금 제가 봐도 충격적입니다 그래요? 뭐지? 좀 공개하긴 그럽니다만 한국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봐도 와 놀랍다 엄청 궁금하네요 뭐지? 그런 결말 장면인데 좀 놀랐어요 신숙 씨 이번 주 영화는 뭘로 의미할지 늘 이뤄면서 결정해서 좋아요 하셨는데 오늘 미성년이었는데 이 염정아 입장에서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청취자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정말 느낌이 어떨까요? 그 뭐 아내와 남편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연애에서도 또 다른 사람이 1대2에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샘 스미스 노래를 그래서 골랐네요 네 영화 속에서 어떤 삽입곡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샘 스미스의 I'm not the only one 골랐는데요 뮤직비디오가 바람피우는 남편한테 분노하는 그런 뮤직비디오예요 그 아내가 막 울어서 마스카라가 지워지는 네 막 술 마시고 기억납니다 정말 양다리 걸치는 사람 진짜 나빠요 감사드리고 이성강님이 가족들이 다 볼 수 있는 영화인가요? 네 가족들이 다 볼 수 있긴 한데요 뭐 그렇지만 학생들이 나오긴 하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살이지? 몇 살 관람인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몇 살 관람인지 한번 끝나고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